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요. 함께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드림교회 현장에서 최근에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가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키워드가 함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키워드도 함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단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어떠한 말씀을 딱 우리가 받고 지나갈 때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감동 감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함께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은 즉 이제는 모든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단어가 서론적으로 준비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또 교회에서도 김장을 한다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는 준비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준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만 위하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몇 가에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준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애들에게는 늘 까면 깔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감사와 감격 기쁨의 눈물이 정말 넘치게 될 것이고 이 준비를 못하게 되면 노예요 포로요 소국이요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도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강단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내용을 내가 붙잡게 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청년들로 아비들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인도받고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출발점이 거듭남 죄사함이다. 오늘도 해결되지 못한 혹시라도 문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래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만남,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그 기준이여 판단은 영혼구원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 연장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은 성장이 되어졌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보고 장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완벽하게 성숙이 되어졌고 성장이 되어졌는데 생각의 성장이 못 되어지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성장이 못 되어지면 그걸 보고 장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붙잡게 됩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분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즉 벗기면 벗기일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교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시편 139편 13절에 봐도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즉 조직했다는 말은 짜서 이루구나 엮어서 만들었다 즉 배를 짜듯이 엮어서 촘촘히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쫙 만드셔서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MRI를 찍든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의 속이 보이게 됩니다. 참 조직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멋지게 엮어서 짜졌는지를 모릅니다. 하나하나 꼭 필요하고 하나하나 엮어서 배를 짜듯이 엮어 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사랑의 배틀로 엮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러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짜는 없습니다. 오리지널 진짜만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촘촘하게 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본인께서 정말 아름답게 짜놓은 상태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나누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뒷면까지 꼼꼼히 보셔야 되죠. 뒤쪽에 보시면 전문교회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문교회 1위원회 첫번부터 마지막까지 쫙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교회 설립 배경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지금 하는 사역에 대해서 꼼꼼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글자 수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지면이 할애된 만큼 참 이렇게 그 기관에서 이건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도 있고요. 또 한 면에는 그 전문기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사역자들 그런 포럼 관증이 어떤 데는 세 명이 어떤 데는 한 분이 이렇게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1월 10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드림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한기관 이렇게 함께 소개가 쭉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아, 기록되어진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현장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테마인데 첫 번째 테마는 장애인 현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장애인으로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의 좀 핵심적인 부분을 그곳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등록 장애인은 26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대략 5% 4.5%, 5%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애인 단체나 성교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볼 때 대략 10%로 보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미등록,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들 또 장애인증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합해서 대략 10%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만 명이고 강서구는 2만 8,800명 정도 대략 3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체가 대략 50%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등 순으로 15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장애 발생 원인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원인이 88.1%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한 30% 정도 되고 질환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대략 한 58%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또 우울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률이 있습니다. 대략 13%고 장애인의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경험률이 10% 정도로 나타납니다. 실제 장애인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데 참 불행하게도 또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데 비장애인 자살 숫자보다 배가 되어지는 것이 장애인 자살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 고립 수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보고 사회적 고립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략 36%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주관적으로 계층으로 분류하게 되면 자기가 장애인 본인이 중하라는 계층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46%고 나는 하로 인식한다라는 비율이 41%가 됩니다. 이건 수치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또 우리 예원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근동의 장애인 비율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배움과 자립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위풍당당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많은 장애인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 예원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또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장애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장애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장애인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역사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인대회나 무슨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다 비슷한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우수상을 찾고 장려상을 찾고 이렇게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참 독특합니다. 정말 굳이 뭐 장애인 중에 누가 그렇게 큰 장애인이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작품이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싫은데 아닌데 힘든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질병을 주셨습니까. 한탄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뭐를 잘못 관리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줬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보아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10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장애를 통해서 나의 사탄의 가시를 나의 그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무디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힘이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은 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추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하는 협력 사역입니다. 추보의 두 번째 대지에 장애인 보금화율 5% 미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본 15장 30절 31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자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자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큰 무리 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장애인이 많이 이렇게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장애인분들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뭐 여런저런 방법으로 요새 말하면 휠체어로 함께 밀어서 올 수가 있고 함께 어깨를 끼고 안내하면서 함께 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어서 안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강단 앞에 교회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실로 놀랍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이러한 삼중고 또 악조건 현장 그 중심에 우리 예웅교회를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2001년 원단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원단의 그 땅을 향해서 무릎기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척박한 그 땅을 사랑으로 개관하게 이르렀으며 11월 9일 날 장애인교회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9일 날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4등전 19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한 사람의 장애인을 찾아 모이고 흩어짐의 원리 즉 모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예배자로 흩어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일 예배와 또 이런저런 모임을 가지고 어떨 때는 또 수련회로 1박 2일로 이렇게 모이는 행복한 예배자가 있다면 이제는 모든 캠프 현장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전달하는 그런 현장들 특히 저희 드림교회 같은 경우는 신반사역을 주로 합니다. 어디에서 모여라 또 그 상황도 사실 녹록지 못합니다.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집에 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모이자 했을 때 그 집 자체가 또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이 지역의 그런 장애 현장들의 집이 그렇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그런 주택들을 지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참 감사할 일인데 요새 집값도 참 기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나마도 어찌 되었건 좋지만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복인데 또 그곳에도 모일 수도 없고 힘들어서 하나하나 신방하라는 신방사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독특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전문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 전문교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큰 부품 꿈을 안고 드림교회로 이제 개명을 하고 세계 속에 또 다른 세계가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교회 현장입니다. 이런 보그마의 꿈을 꾸기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중직자와 사역자들과 원팀으로 이제는 초지일관과 일편단심으로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단체들과도 윈윈 이런 사역을 이루고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은 드림힐 협동조합 통해서 복지사역을 복음복지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이 맞춰집니다. 장애인 사역은 어떻게 보면 삼박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당연히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과 함께하고 또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동료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장애인 당사자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사역과 늘 어떻게 보면 24 함께하는 그런 봉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이런 파트타임 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봉구를 한번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는 또 그런 봉사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또 그 시간에 마침 허락이 되어줘서 함께할 수 있는 또 그런 봉사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장애인 예배를 들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힘든 장애인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업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봉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봉사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함께 라는 단어를 제가 꼽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로 함께할 수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에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되어줘서 함께할 수 있다면 돌아가면서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 그 장애인분들이 또 마음대로 어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나와서 함께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일날 어렵게 어렵게 함께 예배 현장이 왔다면 그곳에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 것인가 그들에게 물어보고 데이터를 내봐도 정말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봉사자들 또한 또 움직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또 보금경제가 필요하겠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참으로 정의나 많으나 상관없이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 이렇게 삼박자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장애인 사역이지 않을까 전문계 사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두회들이 있습니다. 전두회들 모임을 매주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전문계를 같이 탐방하면서 그곳에서 전두회 모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함께하는 것 또 올 때 부담이 전혀 부담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함께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힘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협력사역인 줄 믿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큰 무리가 함께하는 협력사역이 맞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사역이 되겠죠. 그런데 비장애인,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 성경을 쳐다봐도 절대적이고 당연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연과 당연히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응답이 함께하는 이런 사역 가운데 특히 우리 전문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보내시는 것은 그 아버지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 축복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현장 성교사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로 영광을 걸리는 그 세계 속의 또 다른 세계 장애인 보그마의 절대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추건합니다.